여기 누군가를 쫓는 한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헤든필드 마을의 보안관 호킹스였죠. 그리고 그가 쫓고 있던 자는 이 마을을 두려움에 떨게 한 히데의 최악의 연쇄살인범 마이클 마이어스, 일명 부기맨. 그러나 눈앞에서 범인을 놓친 호킹스. 결국 동료 피트와 함께 마이클을 찾으러 나섰다가 이내. 1963년 할로윈데이 때 녀석이 첫 번째 살인을 일으킨 장소를 발견합니다. 곧바로 그 집을 수색하기로 한 호킹스 일행. 기분 나쁜 집안 내부. 게다가 2층에서 발견한 선명한 발자국? 혹시? 그러면 그렇지. 살인범의 갑작스러운 공격. 인질로 붙잡힌 피트를 구하려는 호킹스. 이럴 수가. 총알은 피트의 목을 관통해버리고 마이클은 현장을 유유히 떠나는데. 다행히 이미 수많은 봉황관들이 출동한 상황. 히데의 연쇄살인범인 그를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도대체 놈은 왜 사람들을 죽이고 다닌 걸까요? 슬래셔 공포 영화의 명작 1978년에 개봉한 할로윈 시리즈의 뒤를 잇는 영화 할로윈 킬즈.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사건 발생 40년 후 현재. 오늘도 어김없이 헤든필드에서는 할로윈 기념 파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마이클 마이어스로부터 살아남은 토미의 연설. 아직도 헤든필드 사람들은 그날의 악몽을 잊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한편. 이제 막 마이클을 집에 가두고 불을 질러 그를 무찌르는 데 성공한 로리와 그녀의 딸 캐런 그리고 손자 앨리스는 병원으로 향하는 중. 반대편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더니. 소방관들의 화재 진압이 시작됩니다. 이대로라면 연쇄살인범 마이클이 살아날 수도 있는 상황. 하지만 이미 늦은 것 같죠. 화재 진압을 시도한 소방관들 덕분에 마이클은 지옥에서 살아 돌아오고야 마는데요. 거기에 불을 끈 죄밖에 없는 소방관들이 처참하게 희생되고 말죠. 결국 악마의 부활은 헤든필드에까지 전해지니. 단번에 마이클 마이오스가 돌아왔음을 알아차린 주민들. 하지만 더는 당하고 있을 수는 없다. 중련이 된 토미는 주민들과 힘을 합쳐 마이클의 귀환을 대비하려 합니다. 그렇게 결성된 가디언 저브 헤든필드. 린지 일행이 마을을 돌며 수색에 나섰다가 늦은 시각까지 놀이터에 있는 아이들을 발견하죠. 듣자 하니 그것은 분명 연쇄살인범 마이클 마이오스. 소름끼치는 흰 가면을 쓴 채 피 묻은 칼을 들고 선 놈이 지척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것은 바로 차에 있던 일행을 노렸던 거죠. 놀란 사람들이 도망치려 하지만 집요하게 공격하는 마이클 급기야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마이클의 유혈남자 파티가 시작되죠. 그런데 이때 린지의 기습 공격 주머니에 벽돌을 넣어 휘둘러보지만 와 꿈쩍도 안 하네. 황천길이 오락가락하는 순간 순간의 위기를 모면한 그녀, 휴 다행이다. 재빨리 숲속으로 달아납니다. 멀리 도망온 것 같은데 겨우 요만큼 죽을 힘을 다해 가까스로 몸을 숨겼지만 지옥의 사자는 이미 그녀의 근처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들켜버리면 비참하게 살해듣는 건 시가 문제예요. 과연 사람들은 다시 돌아온 마이클의 광기를 저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번엔 마이클이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살인사건을 저지르는지 그 비밀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슬레셔 무비의 전통으로 불리는 영화, 할로윈 시리즈의 정식 구속작, 할로윈 킬즈의 지리는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BTV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